북토의 정중앙인 배꽃마을에 전문대가 있고 선사 박물관과 바로 호와 두타연의 물줄기가 흐르는 아름다운 고장이라네 이곳 정중앙을 문화의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요 이곳 정중앙을 이곳 정중앙을 행복의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린 모두 같이 만들어 가요 다음 세대를 포기해 우린 모두 같이 만들어 가요 기쁜 카드 카드로 기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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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정중앙을 이곳 정중앙을 문화의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요 이곳 정중앙을 이곳 정중앙을 행복의 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모두 같이 만들어 가요 우리 모두 같이 만들어 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모두 같이 만들어 가요 다음 편에 포기해 다음 SchEN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